아이폰 풀케이스 아이폰의 후면, 돌출되어 있는 카메라까지 보호할 수 있는 풀케이스입니다. 아이폰의 스피커와 버튼 위치에 정확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후면은 PC, 측면은 부드러우면서 튼튼한 TPU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명색으로 아이폰 본래의 색을 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1부터 13까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정밀 드라이버 세트 팝업이 가능한 케이스로 내부에 교체가 가능한 다양한 비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30, 40, 44개로 구성된 3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비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의 기능과 모양이 달라서 사용하는 곳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비트로 여러 기기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락브로스 자전거 페달 1대1 교체식 페달로 공구를 이용해 가정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 면의 열 개의 미끄럼 방지 볼트가 있으며 강환 아일론으로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타입이 있으며 19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타입별로 무게나 디자인이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 페달이 넓고 크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티타늄 안경 프레임 가볍지만 튼튼한 티타늄으로 제작된 프레임입니다. 색상은 5가지이며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코받침까지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가볍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두 장과 비슷한 무게인 11g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포켓 라이트 부피와 무게가 가벼운 포켓 앤턴입니다. 후면에 마그네틱이 장착되어 있어 스틸 소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COB LED를 통해 최대 500루면을 사용할 수 있으며 4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상단에는 고정고리가 있으며 병따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기 없이 타입 C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RC 비행기 어린이 왕구용 RC 비행기이며 EPP 특수 폼 소재를 사용하여 유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 배터리 연결을 사용합니다. 추락하거나 충돌이 발생해도 기존 제품들에 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 충전 후 약 12분에서 15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토치 라이터 점화코일이 부착되어 있어 라이터처럼 빠른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터 하단의 가스 주입구로 가스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토치보다 크기가 작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빠르고 강한 불이 요구될 때 사용합니다. 실수로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스 조절 레버로 화력을 수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태블릿 스탠드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3단 관절을 이용해 사용하기 좋은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4인치 휴대폰에서 13인치 태블릿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무게가 있어 태블릿 거치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육각 렌츠 보관함이 있어 관절의 유격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로믹스 5세대 수비드 생선, 고기,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비드 정확하고 지속적인 온도 제어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고기의 육즙이 빠지지 않고 촉촉하고 부드럽게 완성됩니다. 360도 물순환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균일하게 원하는 온도로 물을 빠르게 가열합니다.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플러그 65W 고속 충전기 최대 65W를 지원하며 여러 기기 충전 시 충전 속도를 나눠 고속 충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ype-C 단자 2개와 USB 단자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 3가지 전자기기를 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러그에 맞게 제작된 제품으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